믿음의 눈을 열어보아요 믿음의 눈을 열어보아요 우리는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 크고 강하시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아요 하나님 내 삶을 아름답게 이루시지 랄라랄라 믿음의 눈을 열어보아요 믿음의 눈을 열어보아요 믿음의 눈을 열어보아요 믿음의 눈을 열어보아요 우리는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 크고 강하시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아요 하나님 내 삶을 아름답게 이루시지 랄라랄라 믿음의 눈을 열어보아요 믿음의 눈을 열어보아요 랄라랄라 믿음의 눈을 열어보아요 무섭지 않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 들고 강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 하나님의 눈을 열어보아요 어궁사자 은은한 곰도 무섭지 않아 흰색 골리앗도 내 앞에 어려움도 무섭지 않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 크고 강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 크고 강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 드리고 싶어요 온 마음 모아서 드리고 싶어요 사랑을 담아서 나의 삶 하나하나 꼭 물러서 드리고 싶어요 나의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온 마음 모아서 온 마음 모아서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사랑을 담아서 나의 삶 하나하나 나의 삶 하나하나 온 마음 모아서 온 마음 모아서 드리고 싶어요 나의 주님께 나의 삶 하나하나 주님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잘 들리게 하시고 친구들이 들은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가난 땅을 정탐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민숙이 14장 8절 말씀 아멘 샬롬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요즘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괜찮다면 교회에 와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면 더욱 기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오늘 무엇을 쓰고 나왔나요? 맞아요 바로 안경이에요 안경은 잘 보이지 않는 곳을 잘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나이가 많으셔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나 공부하는 언니 오빠가 안경을 쓰지요 안경은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안경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걸까요? 우리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슝슝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여행을 시작한 지 2년쯤 되었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앞에 도착했어요 우와 드디어 가나안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보니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어요 각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 명을 뽑아 내가 너희에게 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너라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할 열두 명의 사람을 뽑았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여우수아와 갈렙도 있었어요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오세요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강한지 약한지 또 살기 좋은 땅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오세요 돌아올 때는 그 땅의 열매도 가지고 오세요 열두 명의 정탐꾼들은 살금살금 살금살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아주 큰 포도, 무화과, 석류 등 여기저기 큰 과일들이 주렁주렁 맺어있었어요 여우수아가 말했어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정말 기대가 돼요 정말 기대가 돼요 하지만 다른 정탐꾼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기 좀 보세요 이곳에 사는 안악자 손들은 정말 고인 같아요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이 땅을 이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거예요 정탐꾼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들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보지 못했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정탐꾼들은 가져갈 큰 포도나무를 베었어요 너무 무거워서 두 사람 함께 어깨에 매고 돌아왔어요 돌아온 정탐꾼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난한 땅에서 본 것들을 말했어요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이에요 이 포도를 보세요 엄청 크고 맛있는 포도예요 이런 포도가 그 땅에는 널려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 사는 안악자손은 코인 같아요 그들은 엄청 크고 강해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 떼가 될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이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졌어요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경이 필요했어요 그때였어요 요소아와 갈렙이 소리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볼 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안악자손이 크다 하여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요소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한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왔지만 몇 명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나요? 맞아요 바로 요소아와 갈렙 두 명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우리도 요소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도 다 믿음의 안경을 끼고 있나요? 나는 아직 너무 작고 어린 아이인데 나는 아직 글씨도 잘 모르는데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안경을 껴보세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그런 친구들만 다 같이 기도해 볼까요?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우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찬양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머리 하나님만 생각하고 두 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입술 하나님께 찬양하네 사랑해요 하나님 하나님 마음 하나님만 가득하고 두 손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발 하나님께 나아가네 사랑해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사랑하는 하나님 강하고 상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보하라 너와 함께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하시리라 너와 함께하시리라 너와 함께하시리라 영주와 일장구절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하여 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수운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사랑에 서구와 고소서 다가와 국립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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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